시온아 뭐해? 풀 먹어 먹지마 너 풀 먹었냐? 쪼어 쪼끔 아 어쩌라고 막내 교육 좀 시켰다 오자마자 풀을 씹어먹는 시온이? 한창 풀 뜯어 먹을 나이라 그런가? 아 먹을 수도 있지 오메 싸나운 그 정말 숨이 찬 막히는 날씨네요 베이지는 계속 교육 중인가봐요 그러게 왜 큰언니한테 짜증을 내니? 막둥이를 계속 누려보는 것 같아요 큰언니를 피해 오빠 곁으로 난 뭐 도와줘 도와줘 베이지도 난 무서워 오늘 하루종일 혼날지도? 너 짜증낸다며 어짜 쟤 반항기야? 몰라 막내 때문에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물동이 초코한테 킨 것 같은데? 그렇게 혼나고 또 뭐해? 오늘따라 완전 천방지축이구나 어짜 시온아 오늘 기분이 좋아? 신나 텐션이 완전 좋은데 근데 저기는 원래 데이지 작년인데 초코랑 한판탕 하고 있는 듯? 누나 무서워 아빠 어디가? 왜 빨라지는 거야? 아빠? 아빠? 시온아 뒤에 큰 누나가 쫓아온다 너 일로 와봐 와 천방을 뚫고 노는 강렬한 햇빛에 타죽겠다 하루야 너 뭐하니? 다 안달콤해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가? 가끔씩 이해할 수가 없을 때 시온이는 또 풀 뜯어먹고 있는 거야? 그것도 몰래 구석에서 못 본 척 가주셔 오늘 놀이터가 난리네요 이번엔 우디 엄마인가? 누가 물뿌리야? 저 사람이 이상해 구경이나 해볼까? 갑자기 왜 물놀이? 데이지 일로 와 바다라 데이지 언젠한다는 건가? 물 뿌리기 우리 엄마 이상해 우디야 시원하지? 내가 막아볼게 사러 오지마 도망가자 한바탕 소동이 입고 난 후 우리 엄마가 잠든 것 같아요 내 거야 내 나 내 거야 내 나 내 거야 내 거야 안 나 내가 좋았어 내가 찾았어 둘이 그러고 놀면 되지 않을까 그만 포기해 엄마 내가 이긴 거다 이따가 떠줄게 그렇지 결국 팀으로 이겨버린 하루씨 그런데 그때 우디야 엄마의 실력 백작에 들고 치였어요 우디야 엄마도 오늘 텐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 보였어요 아무나 물어라 먼저 무는 개가 임자 다들 동시에 물었답니다 과연 누가 이길 계신가 역시 하루가 제일 세네 초코는 일찌감치 포기 우디는 눈치만 봐요 그냥 가서 놀아 내 근처로 오지 마라 몸에 시원히 성가린 등급 제일 질깐한 게 제일 앙칼져요 야 누나를 왜 물어? 들어와 진짜 왜 저래? 얘들아 엄마 뛰는데 엄마 뛰는데 다들 관심이 없네 아빠랑 터그 놀이할까? 그 정도로 싫어 아빠랑 안 또 이제 집 갈 시간이야 벌써? 이제 집에 간대 벌써? 싫은데 그럼 너희는 있어 우린 갈게 말롬신 택 오늘은 다들 텐션이 좋아서 그런가? 시간이 엄청 빨리 간 것 같아요 빨리 앉아봐 아 맞다 하루랑 초코죠 택